실리콘 웍스 매수가 7만 천원, 비중 20%입니다.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버텨야 하는지 손절가는 얼마로 생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G에서 분할된 LX홀딩스의 출범 소식이 나왔는데 신설 지주회사 안에 포함이 되는 자회사 계열사죠.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좀 가팔랐는데요. 지난주에 최고가가 7만 8천 5백 원 기록하고 나서 오늘은 7만 3천 7백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목표가랑 손절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면 좋을까요? 네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는 펜리스 업체죠. 쉽게 말하면 공장이 없는 업체로 시스템 설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게 되면 자동차 IT 부품 관련해서 굉장히 수요가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죠. 정정하겠습니다.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공급난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리콘 웍스도 반도체 설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주가가 부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DBI텍도 상승을 많이 했고 실리콘 웍스 모든 종목들 다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20% 정도 상승을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조 5천억 정도 구간이라면 충분한 가치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 관점으로 봤을 때 8만 7천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만 7천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라인은 갭을 띄웠던 자리를 메꾸는 자리인 6만 9천원 제시드리겠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조금 시장형을 받았더라도 코스피 200종목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 차원에서도 좀 더 안전하고요.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사태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주로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2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가는 8만 7천원, 손절가 6만 9천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56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우선주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황주명 멘토님 찐팬입니다. 한화우선주 매수가 4만 5천 660원, 비중 50%입니다. 6개월째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한화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한 4개월가량에는 굉장히 움직임이 컸었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가가 한 9만원선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나서 작년 10월부터는 계속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4만 5천 650원, 660원에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는 현재가가 4만원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3만 8천 9백원 기록하고 있고요.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또 비중도 50%라서 좀 크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정도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만약에 하락변곡선으로 변형이 된다면 오히려 우선주는 먼저 움직이는,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보통주보다는 안정성 있다고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때 이제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급하게 반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오히려 시장에 대한 변곡성이 좀 나온다면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45,66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한 번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전 매도 전략을 제시드릴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예전처럼 이렇게 과하게 하락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5,660원 근처에서는 본전 매도 전략을 드리겠고요. 지금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34,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본전까지는 시장의 어느 정도 하락과 함께 다시 반등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를 잘 활용하셔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 다시 한 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단 매수가 45,660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긴 하지만 3만 4천대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 전문가님, 오늘 입담도 기대합니다. 삼성 SDS 매수가 19만 3천원, 비중 15%입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처방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올해 초에 한 차례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2만 9,50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는 차액실험 매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현재가는 18만 5,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은 지난달이나 이번 달 초 이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삼성 SDS는 IT 서비스 쪽 기업이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S 거의 같은 섹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다음으로 큰 업체가 삼성 SD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훨씬은 아니지만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조금 더 잘못 생각하시는 게 삼성전기가 더 시총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삼성전기는 지금 시총이 한 13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가 지금 시총이 한 14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만큼 가치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적용도에서 조금 더 위에 있다는 부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시스템 설계라든지 5G에 대한 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될수록 삼성 SDS에 관련된 섹터의 흐름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요즘에 어쨌든 밤도체 풍기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다시 반등을 해서 21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원래 그 이상에 대한 기대치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지만 5월 달 공매도 부활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21만 원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나중에 좀 많이 하락을 해서 18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목표가 21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는 삼성 그룹사 내에서도 실적이나 기업 가치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 있다고 하고요. 일단은 목표가 21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는데 사실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긴 하지만 공매도 관련해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18만 원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매수가 7,900원, 비중 5%입니다. 반등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전자결제 관련주로 최근에 쿠팡 관련주로서 쿠팡 상장 이슈가 나왔을 때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최고가가 7,950원이었고 오늘은 6,09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가 7,950원이었는데 시청자님은 7,9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정말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7,900원이면 딱 매도하실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조금 만약에 할인을 하신다면 7,800원 정도에 100원만 할인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에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우상향한 방면에 이 종목은 다소 좀 하락한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미술품에 대해서 거래 내용에 대해 가상화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즉 미술품의 어떤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쓰임이 적혀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가 인해서 어떤 좀 안정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두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붙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은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17,900원에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손절 라인보다는 오히려 5,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 구간 목표가는 7,900원 이렇게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 사업도 확대를 하면서 이러한 모멘텀도 추가가 됐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7,900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의견 드렸고요. 5,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07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 매수가 19,950원에 비중 25%로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STI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3월 들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고가 2만 1,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난주부터는 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1만 9,900원 기록을 하고 있네요. 매수가랑 현재가랑 비슷비슷한 부분인데 전문가님, STI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STI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은 안타까운 게 정고점 자리에 자꾸 눌림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고점 자리가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하는 의견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제가 정정합니다. 증자 흐름은 과거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영향은 다 지났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강력과 성장 범위 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100억 정도면 충분한 가치평가는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950원 본전 건처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재가 부분에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3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매수가 8만 4,200원 비중 30%입니다. 매수한 다음 날부터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들고 가야 하나요?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주로서 또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주 중 하나죠. 최근에 고점은 1월 말쯤에 10만 8,50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한 두 달 이상간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7만 6,3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대차 그룹에 전기차와 관련해서 부품을 제공하는 한 부분들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한데 주가는 최근에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지금 손실 중이신데 계속 보유를 해볼까요? 아니면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보유를 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현대차가 주가가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빠지는 이유가 현재 지금 현대차인데요. 주가가 계속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납품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차질이 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점차적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데 자율주행 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붐이다 보니까 부품이 부족한 겁니다. 예전에 그 마스크 대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스크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마스크 제품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 제품을 점차적으로 만들면서 지금 부족 현상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 마스크 초기 진입 구간이 지금은 자동차 전장 부품,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런 부품들을 받아서 다시 조립해서 현대차에 납품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현대차와 함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리스크 퀄리아가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7만 2천원 정도 손절라인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만 2천원 손절라인을 잡고 가면서 만약에 8만 2천원이 오게 되면 8만 2천원이 오게 되면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 7만 2천원 손절라인, 8만 2천원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현대차의 주가와 함께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손절가는 7만 2천원으로 잡아드렸고 목표가는 한 8만 2천원 정도까지 왔을 때 매도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48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매수가 1만 3천430원, 비중 30%입니다. 코발트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 왜 이 종목은 계속 하락만 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원지 관련 주죠.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한 소재 중 하나인 코발트 코발트 가격이 굉장히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번 달 중순쯤에 한 차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현재가 1만 450원, 오늘도 한 2% 가까이 나타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1만 3천43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전기차 종목에 비해서 실적이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가가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못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하락할 만큼은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아래 꼬리 잡고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것에 대한 시총평가를 하려면 한 해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정말로 턴우라운드가 나올지 안 할지를 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가 13,43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은 너무나 저항이 큽니다. 요즘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경우가 고점에서 많이 매수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매수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2,800원까지는 상승 반등이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고로 돌파하기에는 아직은 재료 부족과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2,800원을 제시드릴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자리에서 자꾸 저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2,800원이 왔을 때 매도 후에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오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옮기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코스모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내에서도 실적이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려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돼야 한다는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12,8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엔 또 저항이 좀 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2,800원 제시드렸고요.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관련주 쪽으로 종목을 교체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이문택 매수가 16,300원 비중 40%입니다. 현재 손실이 24%가 나서 심적으로 힘듭니다. 계속 물려있어요. 오늘 그냥 손절을 하고 싶은데 기다려 봐야 할까요? 손절가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오 이문택은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상장한 새내기 바이오주인데 T세포 기반 면역 항암제 전문 기업이라고 하네요. 상장 첫날에는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12,55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아무래도 상장 첫날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손절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이 종목은 정말 가치평가하기가 어렵네요. 우리가 일단은 종목명을 보면 회사를 대충 알 수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택자가 붙으면 대부분 어떤 산업을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IT 쪽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칩자가 붙으면 어떤 회사죠? C이요? 칩이요. 칩도 반도체 쪽? 네 그렇죠. 세미도 반도체 쪽이고요. 젠은요? 젠? 젠. 젠이 이제 바이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업을 알게 되면 일반적으로 종목을 대충 봐도 알게 될 텐데 네오이문택 같은 경우는 택이지만 바이오입니다.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왜 택에 가끔 바이오가 들어가냐면 IT 기술처럼 금융공학 기술이 들어가는 것처럼 바이오 공학 기술이라든지 바이오 기술 중에 약간은 연구 분야가 있을 땐 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차바이오택이었죠. 택도 그러니까 바이오가 포함되어 있어도 택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럴 때는 연구가 많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바이오에 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이문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상장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시총이 1조 2천억입니다. 지금 1조 2천억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기에는 재무구조가 아직까지 개선되어 있지는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1년 이상 길들여지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야생마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제가 어느 쪽으로 날아갈지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오늘 지금 이 시거래일 21선이 생성된 날을 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오육 칠 팔 구십 시거래일입니다. 아직도 시거래일이 방향이 더 생겨야 추세 방향이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 라인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2,0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 라인 제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12,000원 손절가 좀 제시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지금 자리에서 쭉 올라오게 되면 주식값 잡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했던 시초가 15,000원 부분이 일단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초가가 나중에는 저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 상장했던 시초가의 목표가 15,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드리는데 조금 더 훈련되고 트렌드가 잡을 때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라서 흐름에 대한 분석이나 데이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분석 제시해 드렸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는데 손절가 12,000원, 목표가 15,000원 정도로 잡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9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매수값 9만원, 비중 10%입니다. LX그룹 분할까지 들고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LG, 지주사 LG 같은 경우에도 LG전자가 작년 말쯤에 마그나와의 전기차 부품 합작사 소식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7일에 11만 9천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2월 중순부터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8만 6천 5백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은 9만원에 매수를 하신 게 이번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LX그룹, 이거 출범까지 좀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분이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LG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세를 한번 다 줬다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길게 보신다면 다시 재반등과 함께 상승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만원이 적정가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SK랑 LG가 삼성 뒤를 잃는 쌍도마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SK그룹이 지금 시총이 현재 2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LG가 지금 시총이 한 15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다만 매출 카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SK가 훨씬 더 높지만 LG는 IT 쪽이 좀 집약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한 30% 정도면 20조고요. 그 상황이 딱 11만원 묵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면 11만원까지 목표가는 한 번 더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을 보실 때는 8만 4천원 제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1만원, 그 다음에 손절가 8만 4천원 제시드리면서 대응 전략 드리겠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11만원으로 판단한다라는 부분 짚어드렸기 때문에 목표가 11만원, 손절가는 8만 4천원으로 제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 신청 연령이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독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황주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유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시티 매수가 8,270원, 비중 5% 보유 중입니다. 반은 팔고 반은 보유 중인데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조이시티 게임주 중 한 종목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11%대 상승세를 보이고 나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일단 반은 매도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가 9,170원이라서 지금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 중인데 전문가님, 나머지 비중은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 가장 핫한 테마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조이시티도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게임을 많이 하게 됐죠. 일단은 언택트 시대에 관련된 종목 중에 게임은 항상 두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그와 함께 두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연이어져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9,140원인데 지금 저항구간이 좀 보입니다. 9,700원까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한 4,200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한 4,500억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무상자도 했고요. 그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9,800원 제시를 드리고요. 배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게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8,000원 정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아직도 수급은 괜찮다라고 보시면서 9,800원 전략 매도 의견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시드 같은 경우에는 9,7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9,8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1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가 4만 400원의 비중 20%입니다. 올해 몰렸다가 이제 매수가 왔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였고 오늘은 5만 3,9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올해 기다렸었다고 하는데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 올해 1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OLED 출하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1분기 비수기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녹스 첨단 소재는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단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사상 최대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막게 되면서 사상 최대가 꺾인 겁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되다가 결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휴대폰 출하량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기간 산업도 줄어든다 보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좀 꺾였다가 올해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백신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두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그겁니다. 지금 현재 5천억인데요. 1조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현재 충분히 실적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터널아운드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 자체가 과거에 8만 7천원까지도 갔었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은 아니지만 코스닥 150에 포함돼서 공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간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좀 시간이 끌면서 8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만원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만 9천원 제시드리겠는데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차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확인되면 주가가 터너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빨리 움직이기보다는 좀 천천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8만원 정도 제시해드렸고 손절가는 4만 9천원으로 제시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9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 매수가 7,850원 비중 25%인데요.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신바이오는 최근에 콜드체인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초저온 냉장고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고점은 12월 초쯤에 찍었는데요. 그 당시에 1만 1,500원까지 상승한 이후 12월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5,05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2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온 상황인데 전문가님, 일신바이오는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많이 과열권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종목입니다. 일신바이오가 쉽게 얘기하면 제약바이오 냉장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온도를 맞출 수 있는 냉장고를 만든 업체인데 1,200원에서 1만 1,500원까지 단기간에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즉, 텐백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종목 10배를 상승하게 되면 숨고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숨고르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도 아직도 하방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스크 관리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 한 50% 정도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0%는 6,000원 구간에서 전략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6,000원에서 전략 매도 의견. 현재 시총이 한 2,241억인데 이 종목이 최근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게 한 3,000억 정도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6,000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현재가 매도 그리고 2차적으로 6,000원 매도에서 전략 매도 의견으로 좀 안타깝지만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심바이오는 추가 사액시장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현재가에서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6,000원에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손절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17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효성화학 매수가 23만 5,000원에 비중 15%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오늘 현재가 32만 2천원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효성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 이래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 개선 전망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효성화학은 앞으로 실적은 좋을 것 같다고 하긴 하는데 좀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한 45만원까지 상승을 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시장 리스크에 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장점은 코스피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이 터너라운드가 이루어지면서 두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소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치는 더 있고요. 목표가는 45만원을 제시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0만원 이탈시 손절라인 제시드리겠는데 일단 아직까지 모멘텀이 크다라는 부분을 주목해보시면서 추경 매수보다는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아니겠죠. 추가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만 접근해서 45만원에 매도하는 의견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화학 지금은 단기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45만원까지도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분석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30만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22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LI 매수가 12,100원, 비중 20%입니다. 전혀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요. 손절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TLI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 7천선 부근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1만 7천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가 1만 6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 역시 또 손절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손절 고민해봐야 할까요? 지금 현재 주가가 1만 2,100원이신데요. 일단은 손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실에 대해서 괜찮음은 없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환기 종목입니다. 환기 종목이라는 것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내년도에도 환기 종목이 안 풀리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을 한번 매도하셨다가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고요. 회사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 환기 종목이니만큼 지금 현재적으로 신용을 써서 매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한계치가 있을 거고요. 그게 따라서 눌림이 자꾸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L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 의견 드렸고요. 종목 교체 의견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택 매수가 2만 4,650원 비중 10%입니다. 매수하고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수젠택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업체로 역시 코로나 작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작년 2월부터 9월달까지 9월 최고가가 6만 5,8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계속해서 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분은 2만 4,65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가 1만 5,0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수젠택은 계속 하락세에 이어질까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종목이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간 케이스입니다. 특히 이제 물론 실적적인 부분들이 진단키트와 함께 해가지고 상승의 견인체 역할에 따라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충분히 좀 빠져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도 더 빠질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1만 3,000원, 4,000원 부분까지도 하방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그렇다 해서 실적이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진단키트라는 모멘텀이 다른 제약바이오 치료제에 어떻게 밀리게 되면서 좀 두화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만 9,000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2만 4,650원인데 1만 9,000원에서 전략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9,000원에 좀 저항이 많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지금 상승 초기부터 그 다음에 고가까지의 25% 구간입니다. 25% 구간에서는 조금 더 저항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만 9,000원 부분에서는 전략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점 이탈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쌍바닥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자점이었던 자리인 1만 3,500원, 1만 3,500원을 손절라인 잡으면서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만 9,000원, 손절가 1만 3,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수진택은 실적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은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1만 3,000원 선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1만 3,5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만 9,000원에서 전략매도 의견 제시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2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랙아이 매수가 7만원의 비중 50%입니다. 조금 더 버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세트랙아이는 인공위성 제조업체로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아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공우주 관련주들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고요. 2월 중순쯤에 8만 3,90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3월 달 들어서는 한 6만원 초반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7만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비중이 50%이네요. 조금 더 버텨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은 반도체만의 내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종목을 들고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우주항공, 요즘에 아크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원까지는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기대가치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우주항공도 미래의 기대가치가 굉장히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표가는 8만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나이는 5만 6천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7만원에 매수했다는 부분은 조금 높게 사신 경향이 없진 않습니다만 지금 8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항공 우주 관련 주 아직 모멘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8만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5만 2천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6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 M&D 매수가 1만 2,666원, 비중 28%입니다. 손절은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나라 M&D는 전기차 관련주네요. LG전자가 2대 주주로 지분을 한 12%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LG화학에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작년 10월쯤부터 주가 상승은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값 9,46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손절은 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는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LG전자가 주주로 있는 업체입니다. 나라 M&D 같은 경우는 1만 3천원 정도는 충분히 대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만 2천 660원이 현재 매수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어떠한 변화를 갖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만 3천원까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나이는 크게 의미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는 8,700원 이탈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현재 시총이 지금 한 1,367억인데 한 1,800원, 1,900원까지 가더라도 적정 주가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펀더멘탈도 있을 수 있겠지만 펀더멘탈과 다르게 또 차트의 흐름과 또 시장의 어떠한 주도 섹터에 대한 흐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 M&D는 주도 섹터 흐름에서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생각해 봅니다. 네, 어팡 앞으로 모멘텀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가 1만 3천원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 역시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8,7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0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캠트로닉스 매수가 2만 7천원에 비중 20%입니다.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캠트로닉스는 자유주행차 관련 주저 오늘 2만 5,5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 손절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캠트로닉스는 종목이 좋습니다. 종목이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총 한 5천억 정도가 더 무난한 기업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천억 구간이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주가에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3만원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만 4,400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자동차 반도체에 관련돼서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IT 부분에서 공급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된 섹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의 트렌드와 함께 두각을 받을 수 있다. 대신에 3만원에서 전략 매도하시면서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